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실 현장은 주안동 도시형 아파트 포룸세대입니다. 분양가는 3억 9천 7백만원, 담보 실입주금은 6천만원입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실평수는 30평, 전용면적은 25평입니다. 1계동 20층, 195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주안역과 간성역, 시민공원역, 트리플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인근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자녀들 통학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도아IC 및 가좌IC가 인접하여서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합니다. 인근에는 영화관, 공원, 병원, 시장 등 각종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실은 넉넉한 면적으로 편리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신발장 중앙부에는 장식장이 있어서 전실 인테리어에도 유용합니다. 일괄소등 스위치와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거실입니다. 플리싱 타일과 파벽돌 월의 독특한 조화로 고급스럽고 특별함을 선사하는 인테리어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의 설치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에 좋습니다. 조명은 원형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넓은 공간과 세련된 감성을 보여주는 주방입니다. 공간이 매우 넓고 구조적으로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디그자 형태의 주방 가구가 시공되어 만족스러운 조리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와 수납장의 넉넉함도 주방 편의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거실 욕실은 깔끔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벽면의 투톤 배색으로 세련됨을 추구하고 있는 안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쾌적함도 확보하고 있으며 안방 욕실까지 있어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베란다의 넓이가 꽤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브룸이라고 해도 작지 않아 침실, 서재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네번째 작은 방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자주식 주차 형태로 주어집니다.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차량이 교차 통행 가능할 정도로 입출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분양 및 상담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